어휘듣기 실전 연습 13 2번 괄호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를 선택하세요 왜 도서관에 가요? 시험이 있어요 1. 같이 가요 2. 학교에 있어요 3. 한시에 가요 4. 시험이 있어요 아래 대화 장소는 어디입니까? 이 운동화는 얼마예요? 2만원입니다. 1. 서점 2. 지하철역 3. 신발 가게 4. 공원 아래 대화 장소는 어디입니까? 장미 두 송이 주세요 네, 여기 있습니다 1. 약국 2. 꽃집 3. 우체국 4. 도서관 4. 고맙습니다